클레오파트라의 살인 미소 기법. 쌍두마차를 몰고 가던 안토니어스를 미소로 반죽게 만든 뒤 클레오파트라의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오게 만들었다던 충격 클래식 기법의 하이라이트. 실패해. 그래 마침내 도도한 여자들을 빅이라 불리는 이걸 쓰는 수밖에. 룡일 씨. 룡일 씨. 괜찮아요? 손 좀 잡아줘요. 일어나요. 사랑은 제가 할게요. 룡일 씨. 그냥 절 미워하기만 하세요.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. 그냥 절 뿌린 체제만 말아주세요. 일어나요. 아니 이건 피범먹기법? 명세기 작업료가 초딩도 쓴다는 유치한 피범먹기법을 쓰다니. 나한테 전수할 때도 저것만은 쓰지 말라고 치사빵 쓰라고 했으면서. 정말 흔들리는 거 아니야? 어쨌든 결국 주위에 손을 잡은 거잖아. 쟨 데이트의 여신이란 친구가 부끄럽지 않다 쟨 타고났나 봐. 저걸 본 네 느낌은 어때? 내가 뭐 아무렇지도 않아. 기집애.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는구만. 아니라니까.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. 은근히 열받지. 받네. 받았어. 받았어. 너 죽을래?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. 전 얘기 끝났으니까 가볼게요. 아 저기. 이 남자 진정한 사랑을 안 해봤구나. 그니까 내가 대해서도 생각엔 안 있네. 내 사랑이 안 들리는 게 효과적으로 불신이 안 되고. 고마워. 그니까 내가 스스로 사실러워하고 싶다. 그치에 대해 아니잖아요. 이 여자친구가 얘기할까? 오. 내 palabras. 내 말씀을 말하자면 내게 말하자면 내게 말하자면 괜찮아? 조심 좀 하지 그랬어. 왜 이럴 때면 필립 씨랑 마주치는 거야. 안 돼.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너무 초라해.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. 수령아 괜찮아? 자기야 괜찮아?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. 가자 일어나. 일어나자 일어나자. 이거 뭐야 이거. 괜찮아? 가방 좀 주시겠어요?